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건 뭐 거의 찌질함의 정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어질어질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파트 공동명의도 안해주고 거기다가 감히 구급공무원이 나를 뻥찼다고 이 여자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원제 집이 가난하다고 차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미 차였으니까 전 여친이 맞겠지만 편의상 그냥 여친이라고 쓸게요. 여친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반년 이상을 잘 지내왔었고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겁니다. 일단 양쪽 집안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저희 집의 경우 부모님, 누나, 그리고 저까지 총 네 식구가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제가 모은 돈은 한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여친은 어머니 혼자 있고 또 여친도 다른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공무원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친이 이미 자기가 모아놓은 돈과 또 엄마의 지원으로 경기도 쪽에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해 놨더라고요. 이미 집이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매매가가 약 3억 이상 대출이 한 8천 정도 남은 상황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8천만원을 같이 갚아 나가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그럼 그 아파트 공동명의 해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야 당연히 기여한 만큼 해주는 거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지면서 아니 근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이러면서 뭔가 좀 서운해하는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저는 9급 공무원이고 비록 급여는 좀 낮은 편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며 정년이 보장돼 있죠. 그런 반면 여친은 중소기업 사무직이라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당연히 육아 휴식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 자체를 그만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하는 게 솔직히 좀 그렇더라 이겁니다. 나를 물러보는 건가 싶고 결국 그 이후 몇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러다 하루는 좀 크게 싸웠어요. 얘 말하는 게 너무 열받는 겁니다. 그동안 거지같은 불만이 있어도 다 참고 나름 좋게좋게 받아줬는데 이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야 요즘 너랑 나랑 계속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솔직히 나는 니 성격 그 거지같은 거 받아줄 자신이 없어. 우리 결혼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확 질렀더니 바로 순순히 그래 알았어 서로 시간을 좀 가지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얘 하는 말이 나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래 오빠 말이 맞더라 나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맞아 그거 다 인정해 인정하고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과정에서 들었던 그 모진 말들 이거 전부 다 나한테는 상처가 됐고 또 이렇게 또 싸우게 되면 나 감당 못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러는 겁니다. 사과를 할 거면 사과만 하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 했으며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서로에게 잘못한 부분들 다 인정하고 좋게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고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며칠 뒤에 통화를 하던 중에 얘가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이유는 일단 알아야 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제가 계속 다그쳤을 때 마지막에 겨우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얘 어머니가 아이고 그 남자랑 결혼하면 꽁꽁이 너만 고생할 거다.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되는데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이 두 모녀가 둘이 똑같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다 싶어가지고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나랑 대화로 맞춰 나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너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냐? 어?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따졌더니 얘가요 미안해 오빠 이런 반응일 줄은 몰랐네 이러면서 사과를 했고 또 그 이후 며칠 조용했는데 어느 날 데이트 중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헤어지제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지난 큰 싸움에서 들었던 그 막말들 그리고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길 바랐는데 저한테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는 거 그리고 저희 부모님 노후준비 등등등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자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 막 그런 뭐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급하니까 바로 사과하고 일단은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아니 거의 반나절을 서로 울고 불고 그렇게 억지로 붙잡긴 했는데 솔직히 저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긴 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그 추후에도 계속 만남과 이별을 번복했어요 결국 한계가 왔고 제가 야 지금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냐? 이러면서 화를 냈더니 얘가 또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 그랬다며 사과를 하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시간을 좀 가지자 라는 말을 했고 다시 일주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그래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여친 얘는 정반대의 생각만 해온 거예요 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다 괜찮고 오빠만 있으면 영부터 시작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오빠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결국 그게 전부 다 우리 몫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자신이 없다 우리 오늘은 진짜로 끝내자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뭡니까 어?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건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이 배신감에 그래서 저도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헤어지려고 많은 준비를 다 했으면서 우리 부모님 경제 상황은 왜 그렇게 물어본 거냐 그래 그 잘난 아파트 가지고 잘 살고 너 꼭 상영원 해라 내 앞에서 온갖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계산기 두드리고 자빠졌네 아이고 조상님이 도왔구만 등등등 여러 가지로 말이죠 예 저도 잘 압니다 이게 선 넘은 발언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몇 차례나 만남과 헤어짐을 번복하면서 사람을 갖고 논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질렀던 거고 거기다 그렇잖아요 자기 집은 얼마나 잘 산다고 내 부모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오직 하나 분노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후회도 되고 또 생각도 많이 나길래 며칠 더 지나서 연락을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잘해볼 수 없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아 정말 고마웠고 잘 살아라 이러고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시간이 제법 꽤 흘렀어요 한 달 이상 정말 끝까지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나 정말 억울하고 아직도 인정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상처 때문에 제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댓글 1번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라는 인간이 염치없고 개뻔뻔해서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네가 먼저 성질 감당 안 된다 막말하고 헤어지자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자가 니네 집안 노후 들먹이면서 헤어지자 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이겁니까 지금 끝까지 찌질하군요 끝까지 찌질하군요 아니 왜 그러고 살아요 2번 뭐 너를 갖고 놓은 거라고 그래 그랬다고 치자 그래서 이번엔 갖고 논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진짜로 헤어진 건데 어떻게 이런 걸로 헤어질 수가 있냐고 뭐야 이거 너 완전체냐 3번 3억짜리 집 남은 대출은 8천만원 그거를 둘이 같이 갚아 나간다면 각자 각각 4천만원씩인데 끼케봐야 한 10 한 2, 3%인데 이걸 가지고 감히 공동명이 드립을 쳤다고 진짜 미쳤구만 야 이건 뭐 그지근성에 강도새끼네 끌끌 대댓끌 공동명이 안 해주니까 폐악질 부려서 여자가 도망간 거였어요 4번 여기서 정말 소름끼치고 무서운 건 연구임대라는 거죠 자식이 공무원인데 거기에 계속 있다는 건 이 남자 빼고 온 가족이 다 백수다 이런 소리잖아 야 됐으니까 너는 그냥 결혼 아예 꿈도 꾸지 말고 니네 부모님 부양이라 하면서 살아라 5번 남자의 내가 봐도 이건 여자가 너무나 제정신인데요 남자든 여자든 3억짜리 아파트에 돈 1억도 안 보태주면서 공동명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냥 개쌩 양아치들이죠 그리고 니네 집은 노후도 안 된 상황이니까 나중에 니 부모 병원비로 돈 오지게 들어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너랑 똑같은 재산 규모를 가진 여자를 만나라 이거지 어 있다면 6번 승희야 잘 들어 너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니네 집안의 자랑스러운 기둥이고 세상 믿음직한 대들보라고 그러니까 결혼 같은 건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7번 아이고야 개천에서 구급공무원 나시고 거기에 임대거주 가족 중 유일한 직업을 가졌으니 정말 대단해요 니들 기준으로는 철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만탕인 거지 3억짜리 집에 대출 8천 같이 갚아도 4천 딸인데 그걸로 공동명의까지 들먹일 정도로 잘난 구급님아 잘 헤어졌어요 대출 그거 같이 안 갚아도 아파트 본인 명의 반 뚝 잘라 넘겨줄 돈 많은 여자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무일품 시부모 노후까지 책임져줄 그런 천사같은 부자여자를 꼭 만나세요 만약에 있다면 8번 이거 주작 아닌가? 아니 실제로 이런 거지같은 게 있다고? 어? 9번 조상이 도운 건 네가 아니라 저 여자인데 장난하니? 일단 뭐 배경은 잠시 놓고 이야기를 해도 성격부터가 이거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자기가 성질을 해가지고 막 말하는 건 이해를 해줘야 된다면서 남이 좀 세게 말하는 건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둘 다 배경이 무난하고 좋아도 이거는 오래 못 살 그런 그거죠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가족도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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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